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3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교토국제고는 오늘 효고현 니시요미나시 소재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고시엔 본선 8강전에서 나라현 대표인 지벤고교를 4대0으로 제압했습니다. 8강전 승리 뒤 선수들이 동해바다 건너서라는 한국어로 시작되는 교과를 부르는 모습이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중계됐습니다. 1915년 시작돼 올해로 106회를 맞은 여름고시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교 야구대회로 현지 고교선수들에게는 꿈의 경기로 불립니다.